같이 모아서 힘드신 분들 많이 도와드리면 큰 도움 못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 제키 여러분들도 스트레이영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많은 도움이지만요.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김현정씨예요. 김현정씨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요. 오늘 눈빛을 심상해지가 않은데요.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요. 제가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네 제키 여러분들 정말 순식간에 1위 자리에 올라오셨는데요. 오랜만에 이 무대에 섰으니까 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사랑을 인해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많은 노력해서 칭찬받는 제 기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결과를 열어봐야죠. 이번 주 1위는 누굴까요? 보여주세요. 인포샵 사전 집계입니다. 심사위원단 집계입니다. 인포샵 현장 집계입니다. 마지막 ARS 집계입니다. 최종 결과 1998년 8월 둘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의 1위 고른 김현정 씨 축하드립니다. 김현정 씨 축하드립니다. 네 김현정 씨 축하드립니다. 작곡가 작곡가 최규성 씨 그리고 우리 탱크가 그리고 제 노래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 다른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?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야 비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.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앵콜송 준비해주시고요. 네 여러분 남은 일요일 저녁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나를 사랑한 그녀를 거듭날이란기를 귀찮게나 까두어리 속계를 믿어버렸어 하지만 나의 매력 많아 없길래 나도 못말고 무너진 거야 술 취는 또 다시 나를 찾아가 그녀를 알아두는 너를 모았어 희쿵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나 눈물은 죽게 해줘 남겨둔 비비로 놓아줄만 오늘이니까 가져버려 넌 칠칠해 널 잊지 않았어 널 잊지 않았어 그 왕 다시 네가 돌아오는 밤에 밤이 울 거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았어 그녀의 반겨운 애기를 나를 속이며 그동안 만난다 깨지도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듭만이란 그 비참하게 나 칠칠해 너를死've 감사합니다.